통계청은 지난 25일 2021년도 전국의 경지면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경지면적조사는 농업생산의 기반인 농경지자원을 확보함으로써 농작물 생산계획 수립 등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경지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경지면적은 154만 6717헥타르로 2020년에 156만 4797헥타르와 비교해 18,080헥타르 감소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이 290헥타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 1년간 사라진 경지는 여의도의 62배에 해당합니다. 특히 경지면적 중 농면적은 78만 440헥타르로 2020년 82만 3895헥타르보다 4만 3455헥타르가 감소했으며 반면적은 76만 6277헥타르로 2020년 74만 902헥타르보다 2만 5375헥타르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시도는 전라남도로 28만 1077헥타르로 전체의 18.2%를 차지했습니다. 논 경장 면적도 전남이 16만 7,299헥타르로 가장 넓어 전국 논면적 대비 21.4%를 차지했습니다. 반면적은 경상북도가 14만 6,873헥타르로 가장 넓어 전국 반면적 대비 19.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시군은 해남군으로 3만 5,618헥타르로 전체 면적의 2.3%를 차지했습니다. 논 면적도 해남군이 2만 3,211헥타르로 가장 넓어 전국 논면적 대비 3%를 차지했고 반면적은 제주도 서귀포시가 2만 8,463헥타르로 전국 반면적 대비 3.7%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2020년 대비 논 경장 면적 비율은 11만 7,936헥타르에서 2021년 10만 2,399헥타르로 1만 5,537헥타르가 줄어들어 전년도 면적 대비 13.2%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밭집의 면적은 2020년 13만 9,387헥타르에서 2021년 14만 6,873헥타르로 7,486헥타르가 증가했지만 전국적으로 농과 밭의 경지면적이 줄어든 시도 중에서 경상북도는 8,050헥타르가 감소해 가장 많은 감소량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5년 이래 1987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 매년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감소 추세는 쌀 소비 감소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농사를 접는 농가가 늘고 농작물을 심던 땅에는 건물이 지속해서 들어서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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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